뮤비 장면 보고 아티스트 제목 맞추기 오케이 아 잠깐만요 NCT DREAM 마지막 첫사랑 감동이야 아 레드벨벳의 짐살라빔 샤이닝 루시퍼 아닌가? 링딩동 어 링딩동 링딩동이다 잠깐만요 아 루시퍼래요? 링딩동 링딩동 역시 SM 21년 발매된 에스파의 로켓펀쳐 에이너지에 나오는 카리나의 역할은? 로켓펀쳐 블랙멤버 해컬 로켓펀쳐? 로켓펀쳐 오 맞나? SM을 다 꿰고 있습니다 평천이가 뮤비 맞아요 막 하나씩 봤는데 다 알았어 왜냐면 연습생 때 회사에 그거 알죠? TV에 나오는 거 알지 알지 아티스트 되게 항상 진학할 때 그거만 봤구나